찜닭에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것저것. 손 많이 가네요. 할 게 많네. 귀리 밥이야. 즉석밥에서 내는 냄새 있잖아, 그 비리탄 냄새. 안 나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맛있어. 그런데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전자? 잘했네요. 잘했네. 너무 기특했어요, 진짜. 형아 옆에 앉아, 전자는. 야, 대박이다. 네가 하는 음식을 내가. 감독이다, 진짜. 준성이가 처음 한 거잖아. 아니, 냄새가 너무 완전.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준성아. 진짜 맛있어, 준성아. 장난 아니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지? 어때, 맛있어? 형아가 하는 음식이야. 우와, 놀래, 룩자인데? 동생들 다 좋아하네요. 맛있나 봐. 그런데 애들 생각해서 맵게 안 했더라고요. 애들도 다 같이 먹으려고. 형아가 만든. 이거 봐봐. 우와. 이렇게 생겼어, 저. 임선생 씨, 저. 입조청하세요. 이거 봐봐. 우와. 이렇게 생겼어, 지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다행이야. 저거 해줘, 저거. 이거 왜 안 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왜 안 해줘. 감독이다, 진짜. 진짜 맛있어, 준성아. 장난 아니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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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줘야죠. 나도 해볼까? 뭐야, 나 못하네. 이렇게 해 봐, 진짜. 오. 귀여워. 형아 형님. 이렇게 먹어봐봐. 형아가 만든 거래. 야, 맛있어. 맛있어? 응. 다행이다. 이거 봐봐. 아빠가 탄수화물을 요즘에 안 먹잖아. 근데 이건 진짜 마음껏 먹는 거야.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완전히 도움이 되니까. 아빠, 볶음밥도 왜요? 네. 아, 최고. 최고. 감동이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거 내가 먹게 되다니. 준우 형보다 먼저 준성이한테 먹게 되다니. 이야, 우리 준성이 대박이다 너. 다 컸네. 야, 이제 그냥 다 마음 놓고 보내주면 되겠다 야.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무슨 찜닭을 해주냐고. 나는 이러질 않았어. 내 중학교 2학년 때랑 비교해보면 우리 준성이는 기특해. 진짜. 진짜 맛있다네. 야, 그걸 이제 준성이 자주 요리하겠다. 그래, 저렇게 잘한다고 해줘야 돼. 맞아요, 맞아. 준성아. 대박이다, 진짜. 유학 가기 전에 엄마한테 큰 선물 해주고 가네. 응, 완전 큰 선물이야. 우리가 갔다 오면 또 맛있는 거 같아. 갔다 오면 얼마나 커 있을까? 조성이 잘할 수 있을 거야. 금요일주만 알아보고 싶다. 그가 다가야 될까? 그러면 그래.